진정한 관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 균형 사이에 존재한다. 그쪽처럼 구는 인간들이 귀찮을 뿐인데요. 이기적인 것보다 낫지 않나? 어? 어? 왜 우리 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건데요? 제가 그쪽 주가 침입밤으로 신고해도 되나? 너무 하시네요. 여러분 내일에 만나요. 여러분이 제한 크기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해서. 여러분, 이렇게 해서. 감사합니다.